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2년에 시행된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해설 강의 확률과 통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4점짜리 전문항 쭉 한번 풀어 보도록 하고요. 각각의 문항들 어떤 점을 배워갈지 잘 한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 28번 붙어 보도록 할게요.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특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택할 때요. 택한 수가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일 확률 한번 계산해 봐라고 얘기를 했죠. 전형적으로 우리는 거기 있는 그놈들 확률만 잘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요. 일단 1, 2, 3, 4, 5라는 전체 5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선택? 4개를 선택. 선택하고 배열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자 하는 건 얘들아 5의 배수 2거나 또는 3,500 이상일 확률 한번 계산해 봐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5의 배수 2거나 또는 3,500 이상일 확률 한번 계산해 보자.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 나는 5의 배수에 해당하는 사건 편의사항 A라고 잡고요. 3,500 이상 편의사항 B라고 한번 잡아 봐. 너를 A라고 잡고 너를 B라고 잡아주면 가운데 이들아 이거 나는 또는 이잖아. 그럼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해 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확률은 이놈 계산할 거야. 그래 이놈은 우리 알고 있는 확률의 덧셈정리 의하면 PA 더하기 PB에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이것만 잘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일단 PA와 PB를 싹 다 계산할 건데 계산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어차피 얘들아 5개 중에 4개를 배열할 거니까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전부 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되는 거다. 4자리 자연수잖아. 하나, 둘, 셋, 넷. 그냥 OC 4 곱하기 4팩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누구 올래? 1, 2, 3, 4, 5, 5개, 4개, 3개, 2개요. 그래서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건 5, 4, 3, 2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분자 자리에 들어가는 값들 하나씩 잘 계산해 주면 돼요. 첫 번째 PA. PA라는 건 5의 배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5의 배수 바로 가자. 5의 배수는 여기가 5 되면 되는 거 아니야? 1, 2, 3, 4, 5 중에서 5의 배수 되려면 여기가 5야. 여기가 5면 앞에는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분자 경우의 수 4 곱하기 3 곱하기 바로 계산하면 24가지 된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더하기. PB는 뭐야? PB는 3500 이상이야. 3,500 이상은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까? 케이스가 몇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첫 번째. 3,500 이상이려면 일단 여기가 3, 5로 출발하면서 여기가 숫자 들어가면 되는 거 괜찮지? 두 번째. 4로 출발해도 항상 3,500보다는 커요. 세 번째. 5로 출발해도 항상 3,500보다는 큽니다. 괜찮죠? 그러므로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 5를 제외하면 3개 남아. 3개 남으니까 3 곱하기. 그래서 몇 가지? 여섯 가지. 여기는 4 제외했으니까 1, 2, 3, 5.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4가지. 여기도 다시 24가지.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30에 24 더하니까 54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54가지. 조심해야죠. 그중에 뭐 하나 빼주면 돼? 두 개 동시 일어날 확률. 두 개 동시 일어난다는 건 3,500 이상이면서 5의 배수되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얘들아, 3,500 이상이면서 5의 배수인 건 이거밖에 없어. 일단 마지막 자리 무조건 5 떠야 되잖아. 괜찮아? 그럼 마지막 자리 무조건 5가 뜨는데 3,500보다 크려면 첫 번째 얘들아, 이 자리에 3 들어갈 수는 없다. 이 자리에 3 들어가면 3,500보다 크려면 여기는 천의 자리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5가 이미 여기 써졌으니까 3 못 들어와. 알았지? 3 안 돼? 4는요? 4는 가능하겠다. 4 들어오면 4,000 얼마로 출발하니까 3,500보다 크고 5의 배수 가능하잖아. 그런데 5 들어갈 수는 없지? 이미 5 썼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와 여기만 결정해주면 되니까 4, 5를 가지고 여기 결정해주면 1, 2, 3 넣어주면 되잖아. 3가지, 2가지. 그래서 3 곱하기 6가지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6가지를 딱 빼주시면 어렵지 않게 답된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놈 계산하면 얘들아 이렇게 하면 18 더하면 72잖아. 72 2, 3, 4. 얘가 24지. 약분치면 3 된다. 따라서 답이 얼마? 5분의 3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계산하면 답은 5분의 3. 객관식 보기를 4번 잡아줄 수 있고요. 실제로 그냥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돼. 그런데 두 번째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이야 이게 가장 깔끔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두 번째 상황에 따라서는 이 느낌도 괜찮아. P, A 합집합 B다. 라는 건 두 놈 합사권의 형률을 계산해봐. 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조금의 벤 다이어그램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보면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요. 우리 이렇게 더하고자 하는 게 목표거든. 우리가 방금 계산한 거 뭐야?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면 얘가 두 번 더해지니까 얘 한 번 뺀 거지. 괜찮아? 그런데 두 번째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깔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 먼저 더해. 그러니까 얘를 먼저 더한다는 건 P, A 먼저 더해. 그런데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얘만 더해주면 돼. 추가로. 그럼 얘를 더한다는 건 A가 아니면서 B인 거. 그러면 A는 아니지만 B인 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P, B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그럼 여기 계산했으니까 여기만 추가로 더해주면 되잖아. 여기는 A이지만 B가 아닌 거. 그래서 A이지만 B가 아닌 거. 이렇게 계산하는 게 깔끔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면 지금은 뭐가 깔끔할까?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얘들아 우리가 A를 지금 5의 배수라고 잡았고 B를 3,500 이상이라고 잡았거든. 그럼 얘나 한글로 이름 붙이면 뭐야? 5의 배수. 5의 배수인 거 계산하면 돼. 그런데 여기는 3,500 이상 중에서 5의 배수가 아닌 거.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아. 3,500 이상 중에서 5의 배수 아닌 거.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 있기는 하거든. 그래서 구하셔도 괜찮아. 내 생각에 이걸 하나 보여줄게. 그걸 결국에 또이 또이한 느낌이야. 두 번째 얘는 뭐예요? 얘들아 P, B. 일단 3,500 이상. 3,500 이상 구하시고. 두 번째 얘는 뭐야? 5의 배수이지만 3,500 이상이 아닌 거. 3,500보다 작은 수 중에서 5의 배수. 괜찮지? 그래서 2로 구해도 괜찮다. 못 구할 건 아니다. 나 같으면 당연히 1번으로 풀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1번이 조금이라도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다른 느낌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로 얘들아 P, B. 먼저 계산하면 얘 또한 일단 분모 자리에는 5, 4, 3이 들어갈 거야. 그럼 얘 또한 일단 5, 4, 3이 넣어주시고. 분자 보자. 그럼 분자는 P, B라는 건 일단 3,500 이상이라고. 3,500 이상인 건 아까 얘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되는 거니까 54 되는 거 동일해요. 그 중에서 얘 계산하자고. 한글로 뭐라고? 5의 배수. 3,500 이상이 아닌 거. 3,500보다 작은 수 중에서 5의 배수인 거. 괜찮지? 그러면 첫 번째 뭐 가능할까? 라는 걸 생각하면 빨간색으로 계산해 볼게. 3,500보다 작은데 5의 배수. 일단 여기는 무조건 5 떠야 되네. 그러면 여기는 2에 5로 출발해도 괜찮고 1에다가 5로 출발해도 괜찮지.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두 자리 수만 잘 잡아주면 되겠네. 그러면 3,500보다 작은 수 중에서 5의 배수죠. 괜찮죠? 그럼 얘들아 여기는 3, 5 썼으니까 3개 남아 있어. 3 곱하기 2 하니까 몇 가지야? 6가지. 너도 6가지. 너도 6가지. 전체 몇 가지? 18가지. 그럼 동일하게 몇 가지 나와? 72가지 나오지. 72 동일하게 계산하면 5분의 3 든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일단 더 슴 정리로 계산하되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저걸 구하기가 좀 귀찮게 느껴진다면 이런 생각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배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세련된